오늘은 전 뭘 할거냐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하는지 여기서 보통 뭘 만드는지 난 여기서 무엇을 연습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 해볼게 heure전에 12월달에? 사랑합니다 어? 커피 배달? 어? 커피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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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걸 준비했습니다. 저는! 감사합니다. 여기다 메모를 해놓는 거죠. 들려드리고싶은데, 이게... 들려드릴까? 종일이 형도 들었고, 저희 회사 대표님도 들으셨는데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더라? 이 노래는 어떻게 한거지? 어떻게 한거지? 이 노래는 이 노래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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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런거 하고 있어요. 그런거 하고 있고 그러고 살고 있고 요즘 그렇게 꼭 작업을 하고 있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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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이게 30분까지잖아요. 그래서 아쉽다. 15분 남았네요 조금 시간이 넘어도 된대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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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길이 형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노래를 많이 들려주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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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가 너무..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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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곡은 저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제가 앨범으로 가지는 건 또 애기breaking 요. 그렇게, 강한 곡을 여기 너무 높아요. 휘어 feminism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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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지. 계속 노래만 보다 끝나는 거 아닌가? 감사합니다. 노래를 달라고요? 노래를 줄어요? 감사합니다. 노래 아는 것 같아.. 노래하는 것 같아.. 태풍 지나가 태풍 지나가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간이 다 됐다고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